중국군이 5개월 반에 또다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오늘 오전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지난 5월에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연설을 문제삼아 이틀간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 10일 라이총통의 대만 건국기념일 기념 연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이총통은 양국론을 내세우며 중국이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